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세요. 구두굽 좀 갈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네, 거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2번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사 왔어요.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집들이에 초대해 줘서 제가 더 고맙지요. 아직 다른 친구들이 안 왔으니까 저기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3번 30대 회사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지하철이나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가용과 셔틀버스가 뒤를 이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회사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출퇴근 시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처음 보는 지갑인데 새로 산 거야? 디자인도 특이하고 정말 예쁘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기에 하나 샀어. 오늘까지 특가 행사를 한대. 5번 지난주에 개봉한 강의라는 영화 봤어? 아니, 인터넷에 올라온 평이 좋던데 일하느라고 바빠서 아직 못 봤어. 6번 복권에 당첨됐다면서요? 지난주에 돼지꿈을 꿨거든요. 돼지꿈을 꾸고 나서 정말 복권에 당첨됐어요. 7번 선배님, 제가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수업 때문에 걱정이에요. 한 일주일쯤 학교에 못 오는데 힘들게 얻은 기회라 꼭 해보고 싶거든요. 8번 박과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승진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아침에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갑자기 비가 오네?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올 거라는 말이 없었는데. 넌 우산을 가지고 왔니? 아니. 나는 일기예보를 확인조차 안 했는걸. 금방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얼마 전에 우산을 사서 또 사기는 싫은데. 1층에 우산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 거기에 가보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회를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술관 직원의 해설을 듣거나 음성 안내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직원의 해설은 1시간 후에 진행됩니다. 1시간 후에요? 그럼 음성 안내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분증을 맡기시면 대여해 드립니다. 11번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러네요? 에어컨 청소를 안 했어요? 에어컨을 사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는 있는데 번거로우니까 요즘은 다들 에어컨 청소 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더라고요.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에어컨 청소를 해준다니까 한번 전화해 봐요. 12번 이런... 노트북이 또 안 돼요. 요즘 들어서 노트북이 자꾸 멈추네요. 새 것으로 하나 사세요. 컴퓨터가 그렇게 잘 안 돼서야 어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성능도 좋고 가벼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수리센터에 맡겨보고 새것을 살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혹시 컴퓨터를 사게 되면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서 택배를 받기가 참 힘드네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심 택배 보관함을 이용해 보는 게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이용 방법이 번거롭지 않아요? 간단해요. 받는 사람의 주소에 안심 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곳에 주소를 적으면 돼요. 택배 도착 문자 메시지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무료고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내 불법 주차를 엄격히 금지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불법 주차 1, 2회는 경고 조치를 합니다. 3회 위반 시 정기등록 차량은 등록이 취소되고 방문 차량은 교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교내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이번 주말에 30년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어린이 대공원 숲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곳에서 맨발 걷기, 명상, 숲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일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주말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숲을 보존하기 위해 하루에 100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및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대공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예약은 전화 예약만 가능합니다. 한 고등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신입생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알려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화장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색조화장을 진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한 색조화장은 예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용 전문가들의 미용에 대한 조언과 시연을 통해 화장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풋풋하고 자연스러운 멋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응이 좋아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지우 씨는 주말에 오히려 더 바빠 보이던데 특별한 일이 있어요? 주말에 잘 못 쉬면 월요일에 힘들 것 같아요.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을 하거든요.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회원들과 어울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럿이 하는 취미활동도 좋지만 쉬면서 여행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분 전환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에 활력서도 되고요. 18번 요즘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나쁜 식습관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유비무환이라고 조심하면 좋죠 뭐. 19번 이번 여름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말에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한대.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서울광장을 야영장으로 사용한다고? 응. 야영장이 생기면 멀리 가지 않고도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야영을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야. 그래도 광장 바로 옆이 도로여서 공기도 안 좋고 위험할 것 같은데... 20번 송감독님이 기획하신 창작극이 공연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공연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처음부터 대사가 없는 비언어극 형식으로 기획했습니다. 주방용품 등 일상의 물건을 두드리는 타악기 공연, 마술, 관객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공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접목을 시도하여 국내 관광객들에게는 친숙함을,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적이면서도 신나는 공연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좋았겠다. 응, 혼자 여행하면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도 많이 쌓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좋았어. 나도 유럽 여행을 하고 싶기는 한데, 외국어도 잘 못하고 여행 경비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쉽게 결정을 못하겠어. 미리 여기저기 알아보면 저가 항공권도 구할 수 있고, 꼭 호텔이 아니어도 편리하고 저렴한 숙박시설도 있어. 언어야 어떻게든 통하기 마련이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좋았겠다. 응, 혼자 여행하면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도 많이 쌓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좋았어. 나도 유럽 여행을 하고 싶기는 한데, 외국어도 잘 못하고 여행 경비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쉽게 결정을 못하겠어. 미리 여기저기 알아보면 저가 항공권도 구할 수 있고, 꼭 호텔이 아니어도 편리하고 저렴한 숙박시설도 있어. 언어야 어떻게든 통하기 마련이잖아. 20대 때 하는 여행은 돈 주고도 못 살 값진 경험이 될 거야.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저희 마을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료원에서는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영화 관람이 어려운 분들이나, 영화관이 없어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공간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상영해드립니다. 네, 마을회관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영상 자료원 홈페이지에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와 상의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영상자료원 저희 마을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마을회관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영상 자료원 홈페이지에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와 상의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한 승객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섭 씨,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누군가 불이야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까 화장실 쪽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상벨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지요. 제가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불이 옆 칸으로 번질까 봐 걱정했는데, 번지지 않아서 소방관의 도움 없이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을 모두 끌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28일,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한 승객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섭 씨,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누군가 불이야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까 화장실 쪽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상벨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지요. 제가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불이 옆 칸으로 번질까 봐 걱정했는데 번지지 않아서 소방관의 도움 없이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을 모두 끌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25번 26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또 방송촬영을 하고 있네. 그러게. 익숙한 곳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신기할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서도 이런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까 좋았어. 그런데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이젠 좀 화가 나. 그래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촬영장 주변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거나 촬영 후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릴 때도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기에 앞서 불편사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또 방송촬영을 하고 있네. 그러게. 익숙한 곳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신기할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서도 이런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까 좋았어. 그런데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이젠 좀 화가 나. 그래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촬영장 주변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거나 촬영 후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릴 때도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기에 앞서 불편사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김 박사님, 충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치질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충치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를 닦는 건 하루에 몇 번을 닦느냐보다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한데 입안 곳곳을 빠짐없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치질만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질을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데 양치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박사님, 충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치질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충치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를 닦는 건 하루에 몇 번을 닦느냐보다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한데 입안 곳곳을 빠짐없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치질만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질을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데 양치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29번 30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드라마의 내용과도 관계없는데 계속 나오는 등 간접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데 상당한 돈이 드는데 간접 광고가 없다면 제작비 부담이 커져서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간접 광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청자가 특정 상품의 광고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 광고 때문에 드라마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간접 광고는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되 지나친 광고 노출은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드라마의 내용과도 관계없는데 계속 나오는 등 간접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데 상당한 돈이 드는데 간접 광고가 없다면 제작비 부담이 커져서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간접 광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청자가 특정 상품의 광고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 광고 때문에 드라마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간접 광고는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되 지나친 광고 노출은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감이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라면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딸이 자신의 고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는 엄마들은 딸의 감정을 읽고 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지하지만 딸보다 더 슬퍼하거나 감정이 앞서가지 않지요. 반면 동정하는 엄마들은 딸 앞에서 먼저 울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나섭니다. 공감을 받은 딸은 힘든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동정을 받은 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자신보다 더 크게 우는 엄마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원하는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이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라면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딸이 자신의 고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는 엄마들은 딸의 감정을 잃고 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지하지만 딸보다 더 슬퍼하거나 감정이 앞서가지 않지요. 반면 동정하는 엄마들은 딸 앞에서 먼저 울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나섭니다. 공감을 받은 딸은 힘든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동정을 받은 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자신보다 더 크게 우는 엄마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원하는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할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세계 교육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가 열린 지난 2박 3일 동안 회원국 대표단과 전세계 교육계 명사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교육계는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무상의무 교육기관 연장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교육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의 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문화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 결과가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 교육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가 열린 지난 2박 3일 동안 회원국 대표단과 전세계 교육계 명사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교육계는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무상의무 교육기관 연장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교육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의 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문화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 결과가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유기동물보호소 소장님을 모시고 책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버림받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고양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부터 버림받았던 고양이들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유기 고양이들은 어린이와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동물을 아끼고 함께하는 마음을 키우게 됐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고양이와 그런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단짝 친구가 된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유기동물보호소 소장님을 모시고 책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버림받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고양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부터 버림받았던 고양이들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유기 고양이들은 어린이와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동물을 아끼고 함께하는 마음을 키우게 됐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고양이와 그런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단짝 친구가 된 거죠.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저는 40대 때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었지요. 그런데 저도 건강을 잃고 나서 보니 경제적인 부는 다 부질없이 느껴지더군요. 행복이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야 할 정도로 고생을 했었지요. 하지만 기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니까 오히려 낮보다 집중이 잘 돼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40대 때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었지요. 그런데 저도 건강을 잃고 나서 보니 경제적인 부는 다 부질없이 느껴지더군요. 행복이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야 할 정도로 고생을 했었지요. 하지만 기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니까 오히려 낮보다 집중이 잘 돼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이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경쟁은 생겨납니다. 경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남을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조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극심한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은 사회적으로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을 제안합니다. 협력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경쟁 중에서 협력으로 바꾸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이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경쟁은 생겨납니다. 경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남을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조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극심한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은 사회적으로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을 제안합니다. 협력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경쟁 중에서 협력으로 바꾸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야경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제목과 달리 한낮을 배경으로 그린 것인데요. 야경이라는 제목은 그림이 그려진 지 백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검은 그림을 보고 추측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어두워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8세기에는 회화 보수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그림 위에 갈색의 광택재로 덧칠만 했는데 광택재의 먼지층이 붙어 더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에 비해서 납이 들어간 물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납이 들어 있는 물감은 황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공해가 심해지면서 오염물질인 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어둡고 검은 그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야경 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제목과 달리 한낮을 배경으로 그린 것인데요. 야경 이라는 제목은 그림이 그려진 지 100년 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검은 그림을 보고 추측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어두워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8세기에는 회화 보수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그림 위에 갈색의 광택재로 덧칠만 했는데 광택재의 먼지층이 붙어 더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에 비해서 납이 들어간 물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납이 들어 있는 물감은 황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공해가 심해지면서 오염물질인 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어둡고 검은 그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등 전세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문화 관광 등 직접적인 한류 관련 산업 외에 식품 자동차 의류 등 제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류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의 폭과 내용을 넓혀 전통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영화 공동 제작이나 문화예술인의 인적 교류 등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등 전세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문화 관광 등 직접적인 한류 관련 산업 외에 식품 자동차 의류 등 제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류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의 폭과 내용을 넓혀 전통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영화 공동 제작이나 문화 예술인의 인적 교류 등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흔히 무겁거나 진지한 작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만화 같은 인물들의 과장된 신체 비율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은 일상의 고됨으로부터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짓고 일상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해 하기를 희망합니다. 흔히들 예술을 진지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제 그림은 미술사나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그림도 아니고 의미를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마음을 열고 제가 그린 세계를 경험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술이라고 예술이라고 하면 흔히 무겁거나 진지한 작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만화 같은 인물들의 과장된 신체 비율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은 일상의 고됨으로부터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짓고 일상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해 하기를 희망합니다. 흔히들 예술을 진지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제 그림은 미술사나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그림도 아니고 의미가 의미를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마음을 열고 제가 그린 세계를 경험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47번 48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현재 병역 거부자 중에서 특히 특정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양심 문제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 규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분단 국가이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군복무 대신에 그의 준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제야말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가치의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병역 거부자 중에서 특히 특정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양심 문제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 규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분단 국가이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군복무 대신에 그의 준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제야말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가치의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9번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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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5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